3월 2일에 뉴질랜드에서 경우 6.8의 강진 발생 이후의 뉴질랜드 법칙에 의하여 일본 동북지역 이와태현 미야코에서 3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 29분 45초의 경우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곳은 살리쿠 앞바다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자바해구에서 또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경우 5.1의 강진이 연속 두 번 발생을 하였고 3월 4일에는 경우 4.5의 강진 그리고 3월 5일에 인도네시아 경우 5.5와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인도네시아의 자바해구에서 강진이 증가한다는 유럽 지진학자들의 경고가 있는지 얼마 안 되어서 2월 25일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에서 발생한 경우 6.2의 강진으로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부상자 역시 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가혹 1,400여 채가 무너지는 등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미 그리고 남미의 지진은 일본과 연관성이 크므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남미의 지진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제 3월 5일 토요일에는 경호 4.3의 강진이 미국의 뉴멕시코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일에는 멕시코에서 경호 5.2가 발생을 하였고 3월 5일에는 멕시코의 베라크루즈에서 경호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곳 베라크루즈의 지진에 대하여 유럽 지진학자들은 푸에르토리코의 최근의 군발 지진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부의 섬 국가인 푸에르토리코의 북부 해안에서 최근 대규모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진동은 2.5에서 3.7 사이의 크기이며 큰 깊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상부 멘틀에 있고 때때로 상부 크러스트의 진동이 있습니다. 이 지진은 캐리비앙 판북쪽의 섭입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틀리스 화산의 마그마가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 베라크루즈가 과거에 연동한 연쇄강진 발생기록이 있기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미의 페루에서는 3월 4일 금요일과 5일 토요일에 두 번 모두 경호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5일 아르헨티나에서는 경호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알래스카에서도 3월 2일에 경호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